수비 넣고 싶어도 생각보다 없어 수비 카드가 이번엔 수비도 좀 챙겨볼까? 최적화 세일도 하고 좋네요 오야 쩔었다 방금 엘리트 한방이고 근데 좀 불 좀 손해본 것 같네요 저기 위에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운 좋으면 과연 더블 날먹이 가능할까요? 아이고 실패 날먹 실패 영액 용의 장치 지금은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스피드론급 스피드론급 뭐야 에임 미쳤다 이거 뭐지? 이게 에임이지 방금 편지 칼각이었네 혹시? 엘리트 하나 더 가도 되겠는데 삽? 써지 써지 하나 더 지울 수 있다 미쳤다 미쳤어 안 돼 다운 턴의 폭션까지 먹으면은 못잡진 않겠죠 읏 잡았다 이번에도 1층은 되게 좋은데 다중시전 넣고 암흑 딜로 잡을까요? 아니 왜 일반 몹 잡았는데 이렇게 금카가 많이 나와 아니면은 되돌리기 넣어서 최적화로 딜 누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다중시전으로 지금 공생 바이러스 이용해가지고 배터리 충전 넣고 한방에 보내는 것도 괜찮겠네 다중시전도 나중에 활용도 많을 것 같고 999 플라즈나 흑역사 4코스트라 치면 한 50정도 가야 저게 끝이 나네 4코스트라 치면 한 50정도 가야 저게 끝이 나네 언제까지 각자일수도 없고 이번에 나오면 써야겠는데 유성타격, 전류타격, 창의적인 인공지능 육강령이 사라졌습니다 써지 있는데 편향이나 나오지 음 아니 유성 쓰지도 못하잖아요 샘, 네코 영코스트 이렇게 많은데 영코 영코 유사 영코 유성타격, 전류타격도 타격입니다 집을 게 없네 종? 부적종? 종부적종? 랑울? 땡 종부적종? 이걸 미라솔 일단 여기로 갑시다 경로를 3번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도약 써지야 왜 지금 나오니? 아우 씨 스테로이드, 축전기, 도약 도약 넣을까? 배터리 충전으로도 수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저거 냉기구체 챙겨야지 이제 필요한 것은 냉기구체 탈포가 3번이요 삽질이 나올까? 전경기 표창 고기덩어 대게 아 뭐야 이게 유불만 쏙 빼먹는 중입니다 고체를 남겨놓을까? 고체를 남겨놓을까? 이중시점만 잡혀도 정리가 되는데 오케이 뇌우 증기장벽 되돌리기 홀로그램 추적화 왜 나는 드로우가 죽어도 안나올까? 아씨 장난노 고래가 제일 인기 많지 않을까요? 아니 타격 강화되니까 또 죽으시네 수비 카드는 세로 하나 더 집읍시다 아이씨 망했다 어떡하죠? 이거 힘감수 안되지? 힘팔이다 더 빼라라 더 빼라 더 빼라 더 빼라 더 빼라 더 빼라 덤빼지 마라 아... 타격 한 장 남았지? 되게... 아씨... 어떻게 안되나 이거... 개노답 삼형제다... 이중시전 어디에 잘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네... 이중시전이... 한 마리에 잘 들어가야 되네... 취약 걸리는데 여러분... 다음 턴에 다중시전 잡히던가... 어... 해시계다... 백에 베고 사야겠죠? 백에 베고 사야겠죠? 힘 1만 있었어도... 표창도 갖고 있긴 하네... 어둠... 진짜 죽기 전까지 존버합시다... 다행히도 제가 수환은 안 했어요... 다음에 이제... 잡히면 바로 쓴다...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 버퍼각인가 이거? 킹돔... 투입기... 투입기가 있어도... 넣을 구체가 없네... 근데 일단 냉기구체를 찾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순 없잖아요... 투입기 넣고 냉기구체를 찾아야지... 내기구체를 언제까지 안 쓸 순 없잖아요... 불 많이 보고 삽질이나 할까? 근데 불 많이 볼 수가 없네... 여기가... 킹이 더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로 가고... 윙부츠 하나 남았으니까... 처음은 여기로 가다가... 여기로 가다가... 여기서 옆으로 꺾어서... 덱이 약한데 졸아야죠... 덱이 쎄면 나도 안 졸지... 덱이 이 꼴인데 어떻게 안 졸아요... 아... 어둠이 졸랐어요... 아... 내 체력 절반 어디 갔지? 체력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부각몸 또 나왔다... 부각몸 또 나왔다... 아니... 도약이라도 써야되다... 도약이라도 써야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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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수비 카드 안 나오네... 이렇게... 죽는 걸까...? 그럼 아니 신성? 웬 신성? 강섬 데뷔 능숙 전공 데뷔 8강퀴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이쁘게 신성 죽은 것 같으니 아이고 나 죽는다 구체가 사람팬다 이거 킬각 맞죠 아닌가 1데모자라나? 1데모자라네 1데모자라네 나는 포션을 먹어야 되나? 1데모자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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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시전은 이번엔 빼야겠네 간신히 살았다 아니 도약 이런거 제발 아니 아니 그 흔한 냉정함도 안나오고 걷어내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게임 너무 힘들다 똥카를 똥카라 부르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덱입니다 아씨 아으 혀옥기 저거 맘에 안 되네 아니 뭔 버프만 나와 아니 미친 그래도 집어야됨 꽃샘추위? 아니 어디갔어 그래도 너가? 아잇 계약함 아니 이게 대기냐 돌겠네 진짜 아잇 계약함 아잇 계약함 아잇 계약함 아잇 계약함 진짜 바이러스가 다한다 바이러스 안걸렸으면 큰일날거 아이 그릇 안돼 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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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써지를 못먹네 아 카포엠이 홍가사입니다 그러게요 세상에 암독님 살려주십시오 뒤져라 하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아씨 또 나왔다 이제 버퍼 두 장이니까 내가 이긴다 이거 맞다 이거는 줄 수가 없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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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에 공생하는 디펙트가 아닐까? 공생 디펙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맞는 말 같은데? 공생 디펙트 덱 공생 디펙트 덱 아이 저거 버퍼를 이번 턴은 쓸까? 다음 턴부터 버퍼를 쓸까? 오프 하하 버퍼가 안 나오는 거임 벗벗으면 도누덱 하나 잡겠는데 아닌가 코스트가 많이 모자란가 도움보 하십시오 100까지 올라왔다 이거 병법서 때문에 안쓸게요 나 왜이렇게 웃기지? 공생 디펙트 덱입니다 흠 15 덱 도움보 하십시오 100까지 올라왔다 도움보 하십시오 100까지 올라왔다 다가가가 도움보 하십시오 100까지 올라왔다 어이가 strokes 야 살았다 8호 40 약간 모자라죠 딜 모자라지 다음 턴에 죽인다? 그러네 근데 저거 약화가 들어오지 않나 그리고 아 반복 있네 와 이겨드네 24분만 있겠어 승천 20 아이고 바이러스님 바이러스님 최고세요 다시는 다시는 바이러스를 부지지 마라 진짜 바이러스의 기생하는 디펙트인데 오야 24분만 있겠어 24분만에 미스터리 머신은 물음표 많이 가면 돼요 15개부터 가능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도 깨지네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겼어 어떻게 이겼지 심지어 되게 심지어 되게 어둠 카드가 없어 법석은 왜 등급이 올라간다 할 것 같네요 어둠 없는 어둠 대기 어둠 없는 어둠 대기 어둠 없는 어둠 대기 아